안녕하세요 여러분 문제 읽는 태도와 습관을 고쳐주는 양승진 선생님입니다 네 이제 기하 선택과목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킬러는 없다 이게 정확한 말이 됐고요 어렵지 않게 다만 중킬러성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문제에 주어진 조건에 대한 어떤 의미가 무엇인지 그런 대화를 하지 않으면 사실 정말 전문학이 너무 심플해 풀이가 너무 심플한데 내 풀이는 안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는 또 어렵게 느껴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본질적으로는 이제 정확히 이제 킬러 말하면 킬러가 죽었다 뭐 이런거죠 어 그니까 어 너무 여러분들 걱정하거나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차근차근 한번 같이 한번 봐볼게요 네 23번 빠뜨리지 않고 또 해 해 봅니다 벡터가 서로 평행하대 근데 비벡터가 이미 뭐 x 좌표 아주피 비가 일일이요 서로 평행하면 뭐 실습 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k 더기 3 하고 3k 빼기 래 비율도 똑같이 뭐야 1 대 1이 돼야겠죠 네 그래서 어 네 익히는 4 케이는 2 어 암선을 하는 거예요 정답은 2번이 맞아요 4 2번이고 답도 이에요 4 4 서버는 타원의 점 2 콤마 롯도 이에서의 접선의 x 좌표인데 어 올해부터 다시 들어온 거죠 이제 접선의 방정식은 이제 공식이에요 네 그래서 이미 8분의 2x 그쵸 4분의 롯도 이와이 4 equal 1 그죠 어 예의 수의 접선의 x 좌표니까 x 좌표는 y 가 0일 때 값이니까 당연히 x는 뭐야 어 4가 되겠죠 어 정답 5번 입니다 5번 이제 네 그 다음에 25번 눈으로 풀면 되요 4 좌피 팩 미니 2점 a 가 있구요 b 가 있는데 정해진 점인 거야 그런데 op 빼기 o a 벡터 야 뭐야 a p 벡터야 그죠 어 어 차 벡터니까 그치 op 빼기 o a 벡터는 너고 근데 그게 a b 벡터와 같대 근데 a 벡터는요 이거 정해진 거잖아 정해진 점 a와 b로 또 a b 벡터의 크기니까 그니까 당연히 이건 뭐겠어 마 3 빼기 l 그죠 그러니까 4 4 16 5 빼기 3 3 5 9 16 더하기 9 로또 25 얼마니 얘가 5라는 얘기야 아 근데 그 p 가 뭐냐 이거잖아 얘는 정해진 점인데 그치 정해진 점으로 부터 p 까지 이르는 거리가 크기가 5 인거 원이죠 자치고 원 이에요 반질이 얼마래 올해 그 도용이 길이고 아래 원주의 길이 니까 2 파이 r 10 파이가 되겠죠 어 눈으로 읽으면 돼 4 4 그 다음에 26번 입니다 그림같이 한 변의 1위가 1위인 정육각형에서 이거의 값은 뭐 이거 어디에든 다 있는 문제 아니에요 어 어디든 그지 어 그래서 a 의 벡터랑 b c 벡터의 핫 벡터의 크기의 값을 물었으니까 방법이 뭐 너무 많을 것 같애 핫 벡터를 뭐 도시화 해서 정말 그 길을 구해도 되고 그때 길이가 잘 안보이면 뭐 코사인 법칙 써도 되고 뭐 보조선거서 피타고라스 수선의 발 내려가 좀 뭐 해도 되고 니 마음대로 하시면 되요 4 어 뭐든 다 가능할 것 같아요 그 다 가능한 가정 속에서 사실은 어 가장 빠른 풀이 는 음 색감 간거 니까 사실은 음 요런 느낌일 것 같애 사실은 우리가 예를 이어 보면 사실 정우 격은 사실 필연적으로 정상 학교 6개 로 쪼개지는 건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니까 근데 그때 문제에서 a 벡터 그죠 요 벡터랑 그래서 요 벡터랑 어 요 벡터의 핫 벡터 잖아 그제 그 실제 핫 벡터를 뭐 평 이동해서 도시를 해도 되고 아니면 갖고 와서 도시를 해도 되고 그 안에서 뭐 보조선 굽고 막 수선의 발 내리고 뭐 왜 특수각이니까 각이 다 보이니까 다 각이 너무 이쁘거든 그제 반을 쪼갰잖아요 어 그니까 이거는 뭐 각이 이미 보인다 니까 평면도형에서 내가 30도랑 각이 다 보이죠 그가 사실 가장 빠른 건 맞는 것 같아 이게 맞는 것 같아 그지 누가 봐도 a 벡터랑 b c 벡터 그저 어 개의 크기를 물었으니까 손이 있잖아 이건 뭐 뭐 손이 여했던 네 번째 도구죠 어 내적 연산 성질을 이용하는 거죠 어 체급해서 루트 씌우면 되니까 근데 a 벡터는 이미 정해졌다는 얘기야 그래서 a 벡터는 크기가 정해졌죠 한벤의 가 1인 한벤의 가 1인 정상각형에서 사실은 높이니까 그제 어 당연한 얘기죠 어 정상각형이 사실 a 가 사실은 평행사변형 그제 어 마름모에서 서로를 수직 2등분을 한 거니까 그제 어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2분의 루트 3이고 그거에 루트 그러니까 2배니까 루트 3이죠 a 가 루트 3 이에요 그 루트 3의 제곱은 3 이죠 마찬가지로 b c 벡터 b c 벡터 크기는 어차피 뭐 얘는 1이죠 얘는 1이죠 그저 코 1 그리고 단위 당이 더하기 2배 a 랑 b c 를 내 적한 거 아냐 근데 a 벡터랑 b c 벡터 내 적한 건요 bc 가고 평이 동원이야 그죠 요고 랑 요고 내 적한 거에요 근데 끼인각이 명확해 뭐가 문제야 그죠 4 일곱하기 루트 3의 코사인 3미터 2분의 2 3 이겠죠 아유 너무 심하다 그제 4에다가 3 7 답은 루트 7이 되겠죠 뭐 방법 뭐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선생님 거기서 나는 선생님 그거 아마도 핫백 파미 5 다 중점 이잖아 원래는 또 이런 방법도 있겠죠 중점에다가 사실 도시를 해서 그래서 도시를 해서 그걸 구하려고 하니까 사실 반 연장해서 여기도 똑같이 그제 연장해 가지고 뭐 즉각 인거 이후에도 되고 아니면 뭐 파프스의 중선정려 뭐 이런게 떠오르기도 하고 뭐 뭐 얼마든지 다양한 덕을 니 마음대로 하시면 되는데 아 교과서적인 기본의 법은 바로 얘가 좀더 가장 합리적일 것 같아요 됐나요 ok 그래서 루트 7 정답은 2번이 됐구요